네 안녕하세요. 룬입니다. DCS의 슈퍼 아쿠아 앰플을 발라보았는데요. 되게 라벤더 향기가 나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중기능성 화장품이고 미백의 주름기산에 좋고 30ml이에요. 수분수분 그리고 건조한 피부에 진정과 수분 공급을 위한 촉촉한 프리미어 아쿠아 앰플인데요. 약간 불투명한 우유 느낌의 요런 지형입니다. 보이시죠? 줄을 흘러고 이렇게 흘러주면 발라주면 이렇게 용기가 장난 아니죠? 수분수분 땡땡땡 슈퍼 아쿠아 앰플이었습니다. DCS 주일에 찹쌀cis 흑러 제 윙